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a1, a2에서 a9까지 값을 다 더한 걸 구하시오 그럼 얘는 x-1의 10승분의 x9승 플러스 1은 x-1의 a1 플러스 x-1의 제곱 a2 더하기 쭉 해서 x-1의 9 a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1이 아닌 뭐든 실수다. 그럼 얘는 부문수로 나눌 수 있나? 통분을 해볼까? 통분을 해볼까? 그럼 어떻게 되지? x가 2면 되는 거잖아? x가 2면 이것 보면 뭐 1이 되죠? 그래서 2의 9승 더하기 1은 얘는 a1, a2 플러스 a3 플러스 a4에서 쭉 해서 a9까지 다 더한 게 2의 9승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뭐야? 얘는 513이네. 끝. 2번. 그냥 x만 잘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였네. 알겠습니다.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?